초에 엔리케가 강인이를 윙으로 봤으면 하킴이가 언더래핑 돌게 하고 이강인이 라인 타고 있겠죠 클린스만이 쓰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하킴이가 밖으로 돌잖아요 그쵸 그 뜻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강인을 절대로 윙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인이 걱정은 하는게 아니라 제가 여러번 말씀 들었죠 뭐 지금 뭐 무한이가 온다 베실바가 온다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실바가 와도 강인이는 선발로 뛰고요 그 다음에 무한이가 와도 무조건 선발로 뜁니다 강인이 생각할 시간에 양치부터 잘하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19번이 여기 서있는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자체를 보면 이강인은 애초에 안에 들어와서 뛰고 있고 인사이드 뭐 윙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애초에 인사이드 윙어로 놓고 하킴이 오버래핑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쓴 거고요 제가 이강인이 이제 PSG에 갈 때부터 얘기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강인은 PSG에 가게 된다면 10번 자리 공미 자리에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이유도 덴벨레랑 하킴이 조합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미친 듯이 좋겠죠 그냥 무조건 좋을 겁니다 안 좋을 수가 없죠 덴벨레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두세명을 데리고 놀 수 있는 선수에요 그렇게 데리고 놀고 있으면 하킴이가 오버래핑을 알아서 나가겠죠 하킴이가 오버래핑 나가면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무기에요 그 자체가 지금 윙어가 뭐 과포화 상태인 PSG여가지고 이강인이 뭐 결국 MF로 간다 뭐 미드필드로 보직을 변경했다 이강인이 희생을 한다 PSG 미드필드 영입 실패하면 이강인 보직 변경 중원에서 발전 가능성 이러면서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제가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 또 자극적이게 기사가 올라왔죠 이강인이 희생한다 다음에 윙어 과포화 상태인 PSG 이강인 결국 미드필더로 보직 변경한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강인은 여러분들 애초에 영입을 당할 때 미드필더로 영입을 당한 겁니다 오른쪽 윙에서 뛰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었고요 그 히트맵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강인 선수는 애초에 미드필더로서 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온 유럽부터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데이터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로리앙이랑 이제 경기를 뛴 건데 제가 이 데이터를 오늘 다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미드필더로 보직이 변경됐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켰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19번이 여기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자체를 보면 이강인은 애초에 안에 들어와서 뛰고 있고 인사이드 뭐 윙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애초에 인사이드 윙어로 넣고 하키미 오버래핑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쓴 거고요 이 지역에서 이강인이 공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오른쪽 윙어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윙으로 넣어놓은 건 뭐 은바페 네이마르 이제 이런 선수들이 다 뛰고 있었으면 이강인은 윙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고 애초에 가운데 더 집어넣어서 아예 뭐 비티냐 자리라든가 에메리 자리에 썼겠죠 근데 지금 은바페도 첫 경기 안 뛰고 네이마르는 이제 떠났고 그러면서 옵션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발발이들 많이 뛰어다니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 넣어놓고 이강인이 햄스트링이 안 좋으니까 햄스트링에서 복귀하고 나서 뛰는 첫 경기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윙에 두면서 수비 가담이나 이런 것까지 줄여주면서 일부러 안에 들어와서 뛰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로 이제 보직을 변경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애초에 미드필더로 영입을 했던 거고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간다 은바페 돌아올 거고 덴벨레 왔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 미드필드 지역에서 그 어린 에메리라든가 비티냐 같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누가 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강인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추가적인 미드필드 보강을 노리는 가운데 영입 불발 시에는 이강인을 해당 자리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다 프랑스 매체 풋공일은 한국시간 16일 이강인은 필시 이적시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지난 로리항정에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 PSG가 이적시장 막판까지 미드필더진을 강화하지 못하면 올 시즌 미드필더로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PSG는 곤살로 하무스 렌달골로 무한이를 데려와 공격진을 완성하려고 한다 야 그럼 이를 진짜 무한이 데려오면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히샬리쇼이랑 같은 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단장님께서 프랑스산 무한이를 더 좋아할 테니까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쇼처럼 천억 받고 벤치에 앉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데려오는 야망도 있다 PSG는 해당 포지션의 베르나도 실바, 일카이 귄도안, 가브리 베이사를 노렸지만 세 선수 모두 영입하지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해당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강인이 PSG 영입에 실패할 때 미드필드 자리에서 배치될 가능성이 충분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당연하죠 당연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고 베르나도 실바 같은 경우에도 우측 윙에서 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안에 들어와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 우측 윙에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베르나도 실바였고요 귄도안은 바르셀로나를 갖고요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빠른 슈팅 능력이 조금 더 좋은 BT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왔다고 해도 이강인이 지정 경쟁에서 절대 밀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르파르지행에 따르면 이강인은 마누엘 우가르테 워렌 자이르 에머리와 함께 미드필더 트리오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칸 조금 아래서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 패스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뛰게끔 만들어주고 우가르테 수비적인 거 주고 그 다음에 결국 이강인한테 옥미자리 들어가서 미친듯이 활약을 해라 이런 뜻이죠 BT냐 바로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BT냐 파비안 루이스 그 다음에 솔레르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백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뭐 윙어로 분류했지만 PSG 상황을 보면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출전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강인이 또 윙에서 출전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은바페는 왼쪽 윙이고 오른쪽은 누가 뛰니까 이강인이 원래 뛰죠 근데 덴벨레를 데려왔어 그럼 덴벨레를 데려오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팀이라는 게 한 선수를 한 자리에 넣고 그 선수가 다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11명의 조화를 맞춰서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꾸는 게 주전 경쟁에 유리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강인은 미드필더로서 기용되는 게 더 이 축구에 어울리고요 엔리키가 추구하는 그런 미드필드에서 라키티치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니에스타가 보여줬던 모습 스페인 대표팀에서 페드리랑 가비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이강인이 그 안에서 보여주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드리, 가비, 나가그리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사실상 부족했던 게 뭐냐 바로 탈압박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비티냐도 그렇고 에메리도 그렇고 이 지역에 들어와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수루패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고요 이 두 선수 다 2선 침투 자체를 많이 안 했어요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28번은 제가 알기로 솔레르 아닌가? 어 28번은 솔레르예요 여러분들 그럼 솔레르는 뭘 의미하냐면 솔레르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아센시오가 뛰지 않던 것들을 뛰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 44번이 아마 에케티안가? 걔 누구야? 이름 기억도 안 나 그 친구는 그 키 큰 친구 있잖아요 꺽다리 친구 에테키안가 에케티안가? 어 맞네 아 에키테... 에키티키인가? 아하튼 너무 어려워 이 친구 이름까지 외울 시간이 없어요 에키티키인가 이 친구는 후반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막 깔짝깔짝깔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지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 중에는 애초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게 이강인이다 그럼 뭘 뜻하냐? 이강인은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든가 여기서 주고받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강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애초에 공미가 더 잘 어울렸고 제가 이강인이 이제 PSG에 갈 때부터 얘기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강인은 PSG에 가게 된다면 10번 자리, 공미 자리에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이유도 이강인이 이제 영입이 되자마자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었잖아요 뭐 베르나도 실바 사온다 뭐 윙어들 더 데려온다 네이마르랑 은바페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한이랑 하무스를 데려온다라는 썰들을 봤을 때 그 썰은 뭘 의미하냐 애초에 이강인을 미드필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을 영입을 애초하려고 했던 건 이강인을 미드필드 자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자원들이 은바페랑 네이마르는 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들은 다 안 왔어 그러다 보니까 솔레르, 비티냐, 에메리 이런 애들을 윙에 띄끼면 반도 못하니까 이강인을 윙에 뛰면서 조합을 맞췄던 거고 엔리케 감독님이 경기가 끝나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유도 이렇게 무한이까지 데려온다 덴벨레가 온 상태에서 무한이까지 데려온다 근데 은바페가 뛴다 자신 있을만 했네요 그러면 이강인이 만약에 공미에 나오고 옆에 비티냐가 나오든 에메리가 나오든 누가 나왔을 때 혹은 그 자리에 오히려 하무스를 띄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한이가 왔다고 하면 무한이를 공격주시에서 띄끼면 굉장히 재밌는 축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봤던 그 첫 경기랑은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보고 싶었던 거는 공미 자리에 이렇게 둘이 뛰는 거였는데 우리 네이마루 형 사우디 가서 방 25개 있고 사우나 3개 있고 슈퍼카 4대에다가 쥐바겐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총 8대 있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재밌게 축구할 거니까 네이마루 형은 이만 여기서 보내주도록 하고 이강인 선수는 햄스트링이 안 아픈 상태에서 제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주말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강인 선수 아시안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